아니 수찬이 따로 라데시오가 따로 하면 둘 다 따로 했을 때 좋았거든? 던스탄 저라데시오가 묶으니까 그냥 쌍몬새끼들이 내버려요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쿠! 어우 저치기 아빠 돈 벌러 갔다 올 테니까 그.. 사이중게 지내고 있어 여기야 뭐야 엄마 돈 많이 벌어와 어 돈 많이 벌어올게 오 다녀와 갔다 올게 여보 뽀뽀뽀뽀뽀뽀 그.. 왜 안돼 박란흥 씨랑 민교 씨랑 거의 같이 붙어있고 수피 씨 저라데시 많이 붙어있는데 이건 뭐예요? 커플인가요? 근데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니까 저는 솔직히 누가 봐도 상관없거든요? 아 남내대 남내대 아니 저는 아니라 수피가 저를 원한 거 같은데요? 전.. 아니 박란흥, 김민교는 네이마루와 메시예요 아 진짜로 서로 티끼타까가 전 수피는 그냥 그 기부천사들이고 박란흥 위에서 수피 씨 누가 더 잘해요? 하이 아니 둘 다 저희는 호날두 메시예요 둘이 아니 둘 다 근데 둘 다 진짜 잘해 둘 다 진짜 잘해 약간 절하대 절하대 줌받 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전글로 따지는 수피야 네 너 성태형보다 네가 잘해? 네 이 지랄 왜 성태형 오빠요? 수피, 김성태, 백명주, 고르라마야 수피형 80 야 진짜로? 와 그렇게 잘한다고? 야 벨레스는 또 맞아 어? 아 지려워 수피 개 잘해 우아 하이 펀딩으로 시원하게 가지 펀딩이요? 펀딩으로 시원하게 가져 허 Only 저희꺼 뜯어도 아니 그게 아니 김민교씨 그게 아니라 그거 지면은 저 이제부터 다 사비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라베씨 이번에 한번 그냥 딱 머리 박으면서 마지막으로 걸어달라고 시원하게 한번 따가세요 아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저도 사비 승수로 가고 싶은데 제 의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좀 어렵게 됐네요 여러분들 혹시 없겠죠? 아니 멸방전 그것 때문에 이용기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밀려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수피랑 규호에서 3연승 노방전 폴?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거에 걸어주세요 그러면 4로 협의 봐 4로 협의 보자 이거 멸방전 탈락하고 바로 할게요 인정? 야 라베씨 우리 역살인들보다 애교형 애교형 마스크 좀 시켜라 우리 애교형 마스크 좀 시켜줘 아 체리콩 어 나도 체리콩 어 시켜라 애교 아 체리콩 우리가 시켜 시켜라 스트레스 받는 거 빨리 야 개수 왔는데 이렇게 좀 쪽 쪽 쪽 주지 말고 좀 시켜 시키라고 하면 거실에 똥 싼다 체리콩 아 체리콩 너무 똥 싸면 사줄게 똥 싸면 사줄게 우리 준비됐어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시작해요 지금 레디앤 호수야 레디앤아 레디앤아 호수야 내 뭐야 너희들? 어 이거 디스코로 보니 응 응 응 안 됐지? 따라가자 우린 돌렸지롱 가자 왜 우리 형아 안 돼요 내가 나 나 세 사람이다 이제 그럼 나가 나가 시작이야 이제? 같이 하던지 디코 같이 해 야 나라 아 아니 얘들아 감정적으로 하지마 뭐 어떡하자고 지금 숨삐야 나 어디서 내리는지 몰라 숨삐야 나 어디서 내리는지 몰라 나 따라가기 너 따라가기 일어나라 다 죽어우어우어 나 무서워 무 이렇게 이거 misma가 나 피먹었어 어떻게 해 iliśmy 엉망 나 총조 총 tö 형 뭐? 먹어 형이 먹어 파밍 할 줄 알아? 나 파밍 당연히 알아야지 아 한 명 계단 한 명 계단 한 명 바보야 있었어? 아 ㅅ발 나 나 나 살려줄래? 야 미안해 쏘리 원하네 내가 살려줄게 고마워 이태양어 이상호 씨 교수 부산 아 놀란다 놀란다 날씨 부산이 수피야 살려줘 수피야 살려줘 나 피일이야 입을 입을 잠시만 씨 아파 저런 거 십발마나 왜 십할년아 뭐해 나 지금 안 돼 알았어 미안해 내가 살릴게 나야 쏘지마 안녕 나 구급상자가 필요하다 카밍 하지마 카밍 하지마 뒤에 담아있어 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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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급상자가 필요해 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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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마 없지마 싫어 너겠다 이상호 말 들어 처형한다 오빠 오늘 피자 먹어? 피자? 아이 오늘 못 먹지 오늘 먹을까? 뭐 핫소스 시켜서 먹을까? 나 입국다 탈게 다시 아 왜 내가 만약에 오라고 하면 파밍도 하지 말고 바로 와 응 네 알겠습니다 대장 와 와 와 와 차 지나간다 나? 가? 그냥 다 와 다 와 가 야 다시 차례 아 이상호 총 들어 뭐야 카보 한대 뭐야 카보 한대 뭐야 카보 발가 왔다 차로 차로 내 앞에 막아줘 대장님 바로 가자 대장님 바로 가자 야 우리 위에 있다 우리 위에 오빠 내 앞에 막아줘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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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어 튕겼어 배그 튕겼어 씨발 아 씨발 나 죽었다 타이밍이 존나 안 좋네 하하 수피야 니가 판당 몇 킬 해 보통 평균? 내가 여기서 이기려면은 내가 판당 10킬은 넘게 해야 돼 하하 이기려면 이기려면 오빠 같은 사람 끼고는 하지 아 그래? 어 그럼 가보자 한번 나도 은근히 샷발 좋다는 얘기는 오빠 그러면은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알겠지? 아 나 절대 복종하는 거 전문이야 전문 군필 있잖아 군필 형이 없어도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야 돼 그럴 거면 시청자를 끼고 해 아 알겠지 무슨 말이지 알겠어 무슨 마인드인지 나도 확인했어 마인드 약간 좀 성향 확인차 물어본 질문이었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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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할게 맞춰서 할게 수피야 미안하다 질문했어 나도 질문했어 아냐 아냐 진짜 맞춰서 할게 맞춰서 할게 아 진짜 맞춰서 할게 쏘리 배고파 낄난데 왜 자꾸 아까부터 배고프다는 거 밥을 쳐먹어 그러면 나 진짜 고민 중이야 뭐 먹었지 아 고민.. 아니 저 고민하지마 고민 고민하자 그냥 그거 그냥 아니 고민하지 말고 웨이포인트라 첫 찍어라 아니 이상호가 찍어야지 왜 나한테 시켜 알겠냐고 쥐새끼가 나 일병이야 나 일병이야 총알 일병하자 물련병 수대장님 화이팅 근데 이거 라데스 네가 죽으면 안 돼 알지 네가 2티어잖아 2티어 나 3티어와 형 그래 너무 너무 그럴 때 급하게 안 살려도 돼 사실 내가 총알 와 나 캐릭터졌다 아니 2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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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살아있네 야 이거 분노해질줄 내가 영화관에서 볼 필요가 없구만 그래 여기서 뭐 이게 미스팩스 아니야 이게 실제 맞지 그렇지 야 본다 본다 수피야 지금부터 영화야 기절로 2개 떴고 아 못자 수피 한 번 자 들어오는다 들어온다 이맛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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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너무 까비 아쉬는데 딱 차가 짜렀는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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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장님 질입니다 쭉 까봅시다 야 까비 상지마 상대치킨 카페! 야 숙비야 이거 배그 할 때, 사플 할 때 조용히 해야 되지 맞지? 어 맞지. 어 그래 알았어? 언제부터 조용히 하면 되는 거임? 그냥 저기 있으면 조용히 하면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없을 때 떠들어도 되지? 지금 떠들어도 되는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야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좀 눈치 없는 스타일이라서 니가 할 때 조용히 해야 되지. 아 내가 급하게 말할 때 살짝 더 세게 말하는데 괜찮아? 상처 안 받는 스타일? 난 패드 빼고 다 막아줄게 나한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엄마보 욕만 하지마. 우리 엄마보 봐서 봐서 나도 날 잘 키웠거든. 나도 모르는 사람 욕원 안. 세 명이서 우르르 그러면 중앙에 그 도로에 있는 차를 끌어봐. 야 따라와 따라와 다들 따라와. 중앙도로 이거 차 타자. 네 장병님. 따라와 야 죽는다 따라와. 누가 방금 문처 열고 파밍 하려고 하지. 뭐 아 이 씨발. 야. 아 죄송합니다. 진통제가 눈에 보였어요. 바로 갈게요. 대장님 차 탈래요. 아 이거 타봐. 안 돼요. 여기는 위험해서 안 돼요. 원래 중대장님 옆에 중대통신병이 타야 되는데 제가 중대통신병 출신이거든요. 아 죄송한데 혼자 군파일이시거든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네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거 몰라요. 여기 피 세 명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팀. 마일스. 저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자 오른쪽 차 지나가요. 이걸 라이딩 해도 됩니다. 상호리씨.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이것도 네 명이에요. 세울게요. 싸우는 거예요. 점토예요. 점토예요. 2명 높였어요. 가요. 세운 것 같은데. 왼쪽에 한 명 나누네. 한 명 내핑. 내핑 돌 내핑 돌. 쳐박아 쳐박아 쳐박아. 쳐박아 내핑으로 가. 뛰어. 내핑으로 가. 뛰어. 내핑으로 뛰어. 차 굴러가잖아. 차 굴러가잖아. 차 굴러가잖아. 가요. 다 잡으러 가요? 아니에요. 얘네 차 타면 돼요. 괜찮아요.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일 좀 할게. 한 번만 일 좀 할게. 수피 힘내세요. 힘난다. 더 불러줄까? 응. 불러줘 노래. 수피 힘내세요. 아 그래 쉰다. 네. 치킨 시원하게 먹읍시다.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시원하게 먹어볼게요. 치킨 먹으면 거의 여전히 예요. 이거 이간질 하는 건 아닌데. 박라닝 씨는 16킬 했대요. 지금 수피 씨. 교영 씨 2킬 했는데. 저 1킬이요. 1킬 좀 하신지. 보들보들 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쏩니다. 누가 쐈어요. 오른쪽 사운드. 불킬عل principALLY. Title. 있습니다. 대체 김문치. 기절. 있는 것 같아요.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VOLL. 아쉬운데요 수피야 나이스 수피야 너 뭐야 나 잘한다 나이스 와 지진다 수피야 진짜로 아 감사해요 수피야 너 뭐야 아 레디나 쳐봐 오케오케오케오케 와 개질이 나 오 나 소름돋았어 진짜 나 배그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봐 나 옛날에 뜨뜨 그 저기 유튜브 처음 봐 진짜로 와 개질이네 이제 말 잘 들을 거야? 나 그냥 나 시키는 거 다 할게 나 그냥 배율도 뺏길 거야 나한테? 배율을 뺏기는 거 그냥 바로 갖다 드릴게요 아 야 나 박자 퍼스트 와 대장님 역시 아 나 필이야 난 이럴 거 같았어 야 수피장군 나 수피장군 되게 잘하는 건 아는데 옥상에서 죽은 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옥상이 원래 다 올라와서 다 같이 싸우는 그건데 그건 모르겠고 수피장군 이런 말 배그판에서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방다닝이었어도 죽었을까? 오케이 아악 형 그런 말 하지마 수피거신 잘해 왜왜왜 어 알지 나도 아는데 됐어 안영수한테 개처발린 이상우 됐다고 당신 의자 알았고 나도 내 할 대로 할게 됐어 나 내꺼야 나만 내꺼야 나 내 진심 몰라주면 나 억울한 게 나도 방관 내 진심을 몰라준 이상우 씨한테 너무 지금 억울해 상덕 당신이 빠르다면서 그런데 뭐라 했어 아 나 너비네 이럴 수 내려갔지 그럼 우린 투모터가 거기서 분열됐어 맞지? 맞지? 근데 내 탑했지? 맞지? 그러니까 안영수한테 개처발린거라고 이 방어 그렇지 상덕 들어왔다 2층에 나 죽었는데요? 어버어버어버 어버어버 뒤로뒤로뒤로 오오 씨X 야 왜이렇게 무거운 씨X 일로와 일로와 어떻게 내려놔 내려 이 새X야 내려 이 새X야 어떻게 내려? 안 내려야되지는데? 아 빨리 내려야되 어떻게 내려야되 안 눌러져 안 눌러져 아니 그 오빠 좀 넓은 데서 해야 돼 넓은 데서 넓은 데서 버려 버려 안 버려져 버려야되 어 그치 버려 살려 이 새X야 살려 이 새X야 이게 쪼끄만 있어 아 있어 이 새X야 아 있어 이 새X야 가만있어 이 새X야 하나 더 있어 바깥에 있는거 바깥에 있는거 나와서 갚자 한번에 우르르 담벼랑 누워있는거 확인하고 야 들어갔다 밖으로 있어 들어갔다 여기 창문 아 씨발 윈체스터 맞았어 가다가 아 쟤 뭐야 쟤 뭐야 어버 어버 올 수 있어? 수차나 형 살려 빨리 나 살려 여기 안으로 와 여기 안으로 와 여기 안으로 와 여기 안으로 와 야 괜찮냐? 야 괜찮냐? 아 괜찮아 진통제 혹시 하나 있나? 아 없어 없어 아 없어 없어 저기 차 오른쪽에 차 한 대 한 대 아 씨발 김형권 씨발 새끼야 바복탄 가짐 아 저 개새끼 저거 진짜 형군님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도는 1500만원 벌금불거든요? 저 새끼 타인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거를 업무방해죌라고 하고요 저 농담하는 거 아니고 저 진짜 고소 잘해요 장난 아닙니다 저 진짜 고소하이 수빈아 나랑 우리 할 때도 맨날 쟤가 저격하지 않았어? 우리 렘렘이랑 형군이 오늘도 렘렘이랑 형군이 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왜? 근데 저기도 개 교 아니 씨발 재밌어야지 큰 얘기도 자주 하는 거 아는 건데 화났어? 수천아? 아이고 녀석 응? 화가 났어요? 저격을 이기 실력을 키우시면 되죠 시거 잘하면 저격도 이기겠죠? 미우경 씨 그건 맞죠 못하니까 부들부들 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격 걸린다고 욕하고 화내고 하면은 저격들이 아잇잎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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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잎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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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왼쪽, 왼쪽 계단x2 아야야야 뒤디디디디디디디디 아이고 형 6배 있어? 형 나 줘 형 배율 놀아 형 제발 나 3배율인데 3배율? 6배율 있다는데? 누가? 사람들이 있대 개소리야 내 화면 보이지도 않는데 나 3배율이구만 아니야 그 배율 좀 봐봐 내꺼랑 다른데? 생일게? 나 3배율인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니아니야 그거 말고 형 뒤에 있는거 스크스 있는거 이거 말고 나 파티 닦여 놨단 말이야 어? 아 그래? 어? 얘네 어디가는지 닫으면 좋겠다 아닌거 같은데? 6배율 아니야? 형 그거 다시 떨궈봐 지금 아이 씨발 바꿔서 끼네 이 사람 아래 형 써 아 형 써 리드사 준비 완료 여기 아니야 차 막았다 차 막았어 차 막았어 차 막았어 차 막았어 샷건이야 샷건 샷건 샷건이야 내가 거 아 누가 때려 나이스 안전한대로 업어서 안전한대로 업어서 옮겨 아 봐봐 나와봐 고마워 고마워 깨 이 새끼야 문 열어 씨녀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라는데 문 열라고 아저씨오퍼 차 쟤네가 박은거 탈 수 있어? 쟤네가 박은 차 탈 수 있어? 저 바퀴 하나 몇개 깨졌어? 2개 깨졌어 뭐야 씨발 벽이야 10개 아저씨오퍼 나와봐 야 이거 먹어 플레이어건 있었다는데? 저기 플레이어건 있었대 플레이어건 여기 앞에 플레이어건 있었대 사봐 사봐 집에 있어 둘이 아 근데 나 또 데리고 가면 안되냐? 아까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잖아 아 그래 수피 하났다 수피 하났다 정보 수피는 60킬 차이라는 것을 역전해본 경험이 있다 오호 정답 수피의 60킬 역전은 대극판에서도 레전드로 남아있다 그렇지 그건 바로 지윤씨 가보자 얘들아 화이팅 수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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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이기고 싶으면 브리핑 잘 덜어줘야겠지? 어 내가 바로 듣고 바로 바로 듣고 질문하지 말고 그에 따라서 바로 보러 가는거야? 저런데 왜 잘하고 있는데 수피가 말하는 것 손 조금만 빨리 쓰자 아니 아까 나 사람들이 플레이어건 먹으라고 해가지고 계속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사람들만 듣지마 걔네들 수피 먼저 잘해? 알겠어 알겠어 그렇지 그렇지 다 잘하고 있긴 했는데 항상 저한테 요구할 때는 편하게 요구하세요 라데씨 알겠죠? 알겠어요 그냥 하인부리듯이 하세요 폭 있냐? 쏠탄 어 없어요 없어요 드링크는? 드링크 없어요 구급상자랑 총알 밖에 없네요 배낭 그거 좋아 보인다 배낭 배낭 드릴 수 있어 배낭 벗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못 드려요 탄 다 버린 다음에 배낭 벗어 잘 쓸게 네? 상호야 그래? 그렇게 같이 이렇게 셋이 있으면 어떡하니 어? 자 상게 상게도 안 배웠어? 아 상게 배웠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갔어 한 명은 이렇게 있고 한 명은 또 아래 있고 아 네 역시 근데 한 번 더 다녀와야겠구만 이거 개념.. 개념이지들한테 그 혹시 상호씨 멍멍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이 당근차 하나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개집에 들어가 보세요 개집 어디 있을지 몰라요 개집 뒤에 오른쪽 집이 개집이거든요 뒤에 차를 놓고 오른쪽 집 쪼만한 개같은 집 아 네 개같은 집 아 네 3번핑 선배님 둘이 박으세요 당근차 으 당근차 둘이 당근차 타고 3번핑 박으세요 아니아니아니 둘이 3번핑 박으세요 3번핑 제가 갈까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둘이 아야야 위에 능선에 사람 있다 능선에 사람 있다 그리고 그냥 쭉 박아 형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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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서 박으라고 안에 있는 거 조심해야 돼 여기서 갈게요 우리 능선에 있어 뒤 능선 나무쪽 어 그거를 아 씨발 형 나 살려봐 연막 칠 수 있어요? 한마리 기절 조금만 버텨주세요 필 형 나와 니 뒤에 이상호 니 뒤에 어 얘 필 필 얘 필이야 필이야 형 바로 앞에 필 필 나이스 형 형 나 들어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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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하겠다 들어갈게 아니야 형형형형형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 살려갈게 형 뚝배기 어디갔어 히히히 형형형형형형 내가 일단 뚝배기 줄게 집중해 집중해 수피가 우리가 해줘야 이런 거 집에 있나 이거 쩌이 그냥 가자 형 자 빨리 파이기라고 차 있어 없어 있어 스피가 어디야? 차 타고 1번 박아? 포팅해야지 가자 형 가자 가자 빨리 빨리 타 타 타 타 이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1번 핑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1번 핑 그것만 조심하면 라스트 한 명x2 이대리안 라스트 한 명 어 아파트x2 아파트x2 거기서 돌에 앞에 돌까지 가보세요 앞에 돌까지 가가지고 담벼락이 있거든 담벼락에서 나오는 거 봐봐 그렇지 이러고 있으세요 이러면 담벼락 봐봐 어딘데요 줌도 하지말고 한 번만 한 번만 줌을 빼시고 앉아있으세요 앉아있어 아 저 하고 싶어요 얘는 그냥 가만히 뛰어나와야 되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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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어 숨어있어 숨어있으래 어 아 하고싶은데 30초만 총 쏘지 말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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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뒤에 올 때 치킨 먹으면 돼요 아시겠죠? AR로 쏴요 아니면 미니로 쏴요 빨리 미니 미니로 쏴 미니 이거 양각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쪼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럼 차 타고 사원씨 남으로 가도 되긴 해요 안 죽을 수 있으면 내가 갈게 형 내가 오빠 원래 죽으면 망해서 어 넌 거기 쏴 넌 거기 쏴 완전 오른쪽 골로 가자 그럼 거기쟤? 상현아 왜 미니로 쏴요 미니로 쏴요 미니로 쏴요 미니로 쏴요 미니로 쏴요 미니로 쏴요 may be may be 미니로 쏴 미니로 쏴요 미니로 쏴라 미니로 쏴요 미니로 쏴요 미니로 쏴요 미니 If 미니로 쏴요 미니로 쏴라 미니로 쏴요 미니로 아프 미니로 마им 다으유 Found it 땅입니다! 그래 형 마지막으로 인정 인정 내가 바로잡았어 내가 P1 브리핑이 좋았어 인정 인정 진짜 P1이었지? 어? 두 대 대는 이게 좋았는데? 아 두 대? 아 너 너무 맘이 드는데? 너 안되겠다 다음 멸망자 날아가자 어 알겠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게 그렇게 되나? 이번에 기네스 도전합시다 지금부터 오연치킨 갑시다 수피씨 아 좋아요 어어 오연치킨 제가 옆에서 보자 해드릴게 한번 쭉쭉 가봅시다 뭐야? 근데 이래도 나 마이너스 아니잖아 종건이한테 기절당했어 수찬이 다시 올라와야 돼 아 씨 어 여기만 4명이었어 여기만 4명 야 다들 내일 스크린 괜찮아요? 어? 클릭은 저희 팀이랑 할래요? 란데씨 저 10시 12시 잡히긴 했어요 그래요? 혹시 네? 나 집 가는 시간도 있고 집 가는 시간도 있고 8시 쥐가 킬레기 미쳐가지고 킬레기 니가 하셨잖아 이 새끼야 야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왜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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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씨 침착하세요 왜그러세요 말해보세요 아니 지가 오늘 네 롤이 넣고 킬레기 하고싶다고 개 징징거려가지고 지금 킬레기 같이 해주고 있는데 네 갑자기 8시에 뭐 스크린 징징거려잖아 이 새끼야 니가 오늘 하루종일 킬레기 킬레기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침착하세요 너 바빠 이 새끼야 뛰어 침착하던 laufen 와아 오압 آ엉 따드려 상호 황 쓰윽 으어엉 오우웅 어디야? 엡다비 인데? 아 1대 3가? 아니.. 쟤 뭐야? 아 쟤 핵 같은데? 아니 쟤 왜 어떻게 저렇게 쏴? 아 내 말에 아 저놈 억울해지 아 진짜 핵만나오고 저격만나오우 진짜 많이 따라온 거 알지? 알지 펜트는 잘했어 잘했어 너가 잘했어 뭘까? 응 아니야 팀이 다 해줬어 잘했어 정승찬 야 이 개야 새끼야 순수길 나보다 낫네 이거 지금 보니까 아 비하시다 수피야 핵 만나면 안 빡치냐? 이따입 봐 그냥 잘하는지 모르겠다 아 핵이야 방금 너를 샷발로 어떻게 이겨? 블랙워크도 아니고 블랙워크 아니냐 저거? 블랙워크 다음 수피야? 아니 블랙워크 다음 무조건 수피지 고마 어디 전질해야 돼 얘들아 나 도와줘 나 도와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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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꼈어요 아 제발 아 망했다 야 이거 사람들은 지금 1티어가 수피에 2티어 이상호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건 아니야 형 2체원 나지 무슨 말이야 아쉽네 그럼 전수찬이 문제인 거야 쟤가 사람 아니라니까 지금 왜 쳐맞는 거야 도대체 아까부터 아니 내가 1선에서 쓰면서 총 어디서 쏘는지 다 내가 그거 하는데 그럼 전수찬 1선 쏴야지 퍼디치 먹어야 된다고 퍼디치 천질해야 된다니까 퍼디치면 퍼디나는데 비디치야? 그렇지 아 걔 퍼디치야? 오늘 요거 먹으면 나 바로 퍼디치 살 수 있단 말이야 얼만데 저거 그 퍼디치 퍼디치 현금으로 2,300만원 어? 한 개? 베컴이 600이에요? 베컴은 이제 게임가로 2천억 몇 시즌 데이비드 베컴이에요? 아이콘이라고 제일 좋은 시즌 내가 절한테 빨딱 살 때 1,500, 1,400개 찍을 때 절한테 아 뭔 얘기해?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축구 얘기야? 개노딘 도달하묵 있어요 저도 껴주세요 배그 킬이나 해줘 그럼 집중이나 하세요 알았어 집중할게 근데 나는 수피 잘해고 있어 잘해고 있어 근데 방금 봐 솔직히 말하면 수피가 급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면은 또 갇혀 우리 아까 로드에 갇힌 것처럼 갇혀 싸울 때 아니야 지금 내려야 할 때 말해줘야 돼 오빠 이제 불만 가지기 시작했어? 불만이 아니야 아직 불만은 안 가졌어? 피드백 피드백은 수렴하겠어 내가 오케이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형곤이 때문에 내가 급했어 오케이 수렴할게 형곤이 개새끼야 아 이게 다 근데 저격 때문이라니까 인정 씨발놈 저거 아니었으면 벌써 100kg 넘었어요 롤에서 니 저격하면 니가 뚫잖아 아 내 점수 때 저격을 못하지 형 아니 형 1200점대를 저격을 어떻게 해 이 형곤이 같은 새끼들이 이상호 이상호씨 네? 저랑 저 실력 비슷한 사람 4명 끼고서 자링 연승 가능? 당연히 쉽가능 대기 당연히 제 친구들 데려올게요 대기 아 형 절대 안돼 절대 못해요 선생님 돌진 비켜보세요 업치던지 아 씨발 올라가줘 올라가줘 천천히 천천히 죽지만 봐봐 캐피 살려봐 상호는 거기서 내려서 그냥 살려 아니야 없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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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살려 아이고 씨발 뭐야 나 버려줘 나 버려줘 이상한데 그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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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가라고 안 내려준다고 안 내려줘 안 내려줘 왼쪽으로 가 왼쪽 안 내려준다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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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과하세요 사과의 의미로 이쪽 두세요 아니지 살려주려는 대각방 대각방 수치스러웠어 방금 너무 수치스러웠어 아니 살려주려는 내 마음 대각아 가까운 방 한 방 P1이야 P1 가자 수찬 붙어봐 고고고고 어딘지 어딘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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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여기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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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로족에 사람 있으니까 다시 집중하세요 집중해 너무 업됐어 지금 네 로족에 있는 거관 돌아보도록 해요 아 잘했습니다 파밍보다는 위에 더 먼저 잡고 갑시다 이거 저격 있어서 파밍 빨리 하시고 올라오세요 저격이 주변에 내려가지고 필리핀 필리핀 킬러 넷핑 돌진 수찬이 돌진 골 돌진 골 돌진 3초 바사에요 바사 3초 어떻게 가는거에요 이거 그만가세요 그만가세요 안돼! 저스트한테 먹힌다! 아 아 씨 베릴이 끝인데? 이 씨발요 먹는 속도보소 뭔가 잘한거 같네요 나이스 몇 막차 안되세요? 수찬씨 그리고 넵핑쯤에 아마 아까 저격애들 내렸었거든요 아 나 DMR 필요한데 저격애들 가까이 붙은거 조심하세요 내 말 들으신분 저요? 네 안녕 찾으러 갑시다 한 명은 저 따라와 주실 분 계신가요? 안되면 안된다 갈게요 어? 오토바이 형 오른쪽 조심해 사운거 존나 많이 참 타했어요 또기 제발 제발 저좀 따라와주세요 제발 왜 총을 튀시고 있어요 저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뒤에 또 저격있어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래 이거 아웃이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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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해 빨리 탈해 탈해 얘들아 탈해 얘들아 탈해 저는 저는 대장님 저는 아무것도 안먹고 뛰고 있어요 아 말자 성 나갔어요 저 이제 안해요 저는 전투찬이 먹길래 미안해요 됐어요 됐어요 사오리 빼고 사오리 빼고 말 X같이 안들어쳐먹어서 안할래요 아니 전투찬이 갑자기 나 병신 폐급 스쿼드네요 여기 인정이요 이게 자격없어 아니 저도 사정이 있다니까요 전투찬이 하이넬처럼 다쳐먹으니까 제가 한번도 못먹었어요 저 말좀 잘 들어주세요 씨발놈들아 병신 폐급들 폐급, 폐급새끼들 저 빼고 3명 타고 3차지 박아보세요 무조건 있거든요 갈게요 같이가요 같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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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지마 오지마 비켜 다시 다시 이 새끼 정해서도 파밍하네 씨 아 이 미친새끼 잊고 망하난데도 이걸 뚫고 파밍을 쳐가고 있네 또라이집같은 새끼 닝다이 닝다이 뭐야 역전인데 이러면 거의 뭐야 역전했는데 이러면 거의 아니 진지하게 우리 가야돼 진짜 이 친구 제발 배고픈 가야된대 개새끼들아 이제 지금부터 집중해 아 진짜 씨발네라 집중하려잖아 발 좀 쳐들어 제발 아니 못하면은 좀 파, 파밍 좀 좀 하자마자 사주경계해 닉기는 사주경계 얘기 좀 하지마 닉는 왜 나도 영화보고 배운거 배운거 배운 어깨넘으로 배운게 있어 그래 알았어 예비군필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갈까? 어 웬만하면 안에서 3인칭으로 주름 둘러보는게 나아 냉 근데 나 좀 어려운거 좀 시켜주면 안돼 숲야? 실력 좀 높이고 싶은데 너무 수동적인 것만 이행하는거 같아 말도 똑같이 안들어지면서 지금 무료를 원하시는거에요 어려운거 시킬려고 할때는 말 안들었어요 안돼요 그걸 받으세요 아니 말안듣는거 아까 파밍한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 아니에요 저 오라고 했는데 안온게 몇번인데요 몇번인데요 존나 많거든요 별로 없거든요 존나 많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끼네 왼쪽끼네 저랑에 왼쪽끼네 어 거기 아 졌다 한마리 탭10 오케 나 탭10 나쁘지않아 오히려 좋아 지금 긴장 와우 쉣 으악 헐 아 시발 뭐야 오랫끼네 아 존나 아깝다 개잘했는데 아 근데 1일 야 괜찮다 71, 78 다 따라왔다 스피야 그래도 오빠 킬 많이 했잖아 라지 오빠 킬 많이 했잖아 기가 좀 더 잘해야된다 수피 알지 아 인정 가보자 수피야 수피야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냐? 어 뭔데? 수피법이 뭐냐? 아 수피법 수피법은 이제 킬 내기 도중에 상대 디콜을 가서 놀리면 안돼 왜? 실제로 가서 놀리는건 안돼? 내가 한번 내가 한번 놀렸다가 혼났거든 실제로 가서 놀리는 것도 안돼? 실제로 찾아가서? 어 그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아 니 이거 놀리다가 야 그것도 안되면 상호법 만들면 되지 야 이거 놀리다가 왜 혼났냐 니는 응 내가 너무 개쳐발라서 놀렸는데 빡쳐가지고 누가 빡쳤어? 누가? 누가 빡쳤어? 우리 성태오빠 아이고 속 좁다 속 좁아 아이고 속 좁습니다 성태씨 내가 그 당시에 너무 내가 너무 얄맹게 놀리긴 했어 죄송하다고 아이 타격감이 좋으니까 그렇지 꿀떼각 나왔나보네 또 그 뒤로 내가 복종했지 복종 아 어쩔 수 없지 배고파해서 살아남으려면 또 그렇지 여울밤에는 이상호가 있으면 아니 우리 아버지 온라인 아버지거든 아 그래? 그렇지 근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그런걸로 비중 그러니까 우리 아빠 욕하지마 아 알겠습니다 거절 요번에 전 그 스피씨 말 잘 들으세요 전스피 말 전스피 말? 자 잘 들으세요 파밍하면 죽여버립니다 제가 파밍하지 말라는데 파밍하면 바로 총기 난사합니다 자 찍으세요 찍으세요 자 우리 현대파 해적이다 약탈해라 자 이번엔 이상호 차례 이상호만 쏴봐라 이색 하하 하하 와 멋있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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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있어 어디있어 먹잇감 어딨어 이색끼들 이거 어디있어 갔다 찍어봐 리드 전화번 날릴라니까 자 샷건 두개야 지금 나만 믿어 나오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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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끼들아 나와 이색끼들아 나와 이색끼들아 나와 이색끼들아 야 야이 나쁜색끼들아 일로와 근데 없은데요 근데 없은데요 나와 이색끼들아 상호씨 저기 돌직 붙어주세요 저 2층이요 다운이요 한 명 더 있어요 2층에 한 명 더 갈게 상호 따라와 상호 내 쪽 따라와 내 쪽 따라와 올라가자 1선 가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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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나 음료수 좀 제발 나 음료수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아이 주찬씨 아니 아 굴아 치지 마세요 빨리 음료수 주세요 우리팀 차 탈 수 있어 우리팀? 아 저 피가 없어요 수찬씨 아니 없다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진짜 없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도 없어 3명인데 아 차 탈 수 있냐 차 탈 수 있냐 탈 수 있어요 어 이미 갔어 비상 호출 호출 성공 형 형 형 타 타 타 타 타 가야돼 우리 아 어디 차 타라고? 비상 호출 안 타도 돼 그러면? 지금 비상 호출의 문제가 지금 아니 수피 말 안 들어서 지금 비상이야 빨리 가야돼 수피 조용해 수입 수피로 수피 지금 화났어 건들지마 엉 어 개 꼴 받은 힘내 파이팅 와 상월이 안에 보인다 수타나 길리다 끌어 에이 우리가 항상 응원한다. 널 진지한다. 근데 제발 올다이 해라. 이거 역전하면 역사다. 어머? 오 X때빨했다. 올다이? 진짜 했어. 뭐야? 기회 있다니까. 기회 생긴다니까 이러면? 진짜 했어. 가자 가자 가자. 야 이번판 치킨 먹으면서 슈피야 생각해보자. 왜 올다이를 한 거야. 왜 아까 그 의지가 없었냐고. 왜 이제서야 끝나가서야 뭐 해보자냐고. 뭐야 왜 그래. 시발. 왜 끝나니까 해보자야 다. 다리 간다. 다리가서 40킬 치킨 가자. 야 40킬 치킨 가다. 40킬 치킨 가다.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다 쏴죽여. 아 야 나 시발. 올다이! 나 할 말은 해야겠다. 왜? 슈피야 많이 힘들지? 2티어 3티어 족구데기 새끼를 데리고 나도 힘들겠다 진짜 나 같아도. 방금 엄밀히만 하면 슈피가 누워가지고. 발생한 참사잖아. 미안하다 시발. 괜찮아. 미안해 누워서. 근데 슈피야 되게 부책임한 행성은 조금 그러네. 끝까지 팀을 이끌고 가야지 알잖아. 너 저투 잘하는 거 알아? 아직 잘해야지. 원래 롤도 그래. 원래 게임은 이미 끝났어. 너 과연 이순신 장군님이 회전에서 한 8연승 하셨다고 그 다음 거 던지시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 이제 주소 없놨어. 이제 주소 없놨어. 이제 주소 없놨어. 이제 주소 없놨어. 끝났다고? 진짜 끝났어? 야 끝났으면 슈피야. 나랑 샷발드기를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냐? 너 나랑? 자랑하자. 슈피야. 그 다음 나랑 되자. 슈피야 나 뜰게 이제. 아 왜? 하하하하하. 하하하. 어. 누구때문에 진거냐 이거? 한 명만 잘해줬어도.. 한 명만.. 날 좀 따라줬어도.. 근데 나는 억울한 게 수피야 나는 솔직히 네 말 다 따랐어 알잖아? 아니 근데 수피야 나는.. 뭐가 그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전순환 쩌새끼 솔직히 파밍 지 혼자 다 해 맨날 다 쳐먹어 쩌새끼가 빠딱빠딱 붙어야 되는데 쩌새끼.. 난 진짜 템 하나도 없는데 쩌새끼 다 쳐먹으려 한다니까? 다 못했어.. 바라니 나는 좀 그렇게 말하면 난 좀 수피한테.. 난 수피한테 조금 실망인데? 나도 실망인데! 나는 오늘 내가 군용 쩌새끼 먹었을 때도 우리 수장군님 수장군님 하면서 갖다 드렸고 팔 배율 먹었을 때도 수피야 수피야 해서 팔 배율 갖다 맞췄고 당연히 줘야지 씨발 이게 지금 저태화가 거티아한테 레드블루 주고서 생색내는 거랑 뭐가 달라 나랑 오늘 뇌전 좀 나가볼래? 내가 진짜로 계속 레드블루 몰래 빼먹어줘? 오빠 CS 지금 몇 개도 필요해가지고 한타 때 참여 안 한 저태화라고 지금 수고했어 미안해가 아니라 억울해가 나오지? 아 이 형가 억울해하니까 나도 아 어떡해 이게 이렇게 나오지? 나는 미안한 마음이 이제 마음속 깊이 있는데 나도 미안하지 미안하다고 뭔가 말하면 어 더 이게 또 미안할까봐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좀 안 하는 스타일이야 나도 마음.. 나 계속 미안했어 미안했는데 저는 차라리 진짜 더 미안해야된다 아니.. 쏘리 미안하다 그게 좀 그래서 그렇지 나는 진짜 오늘 마음이 아파 밤에나 빌려 그러면? 안 뱉는 됐고 마음이 아프다 나는 물 마셔?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이? 와 ㅈㄴ 못하시네 아니 중간에 소문에 의하면 수피 빼고 세 분이서만 소통하신다던데 봤나요? 아 근데 이건 수피씨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일단 한국어를 제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날은 약간 다른 세 분은 듣지 못하시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저 세 분이 나 섭섭하다고 했잖아 수피야 내가 누누이 말 했잖아 그게 섭섭하면 안 되는 거라고 왜 ㅅㅂ 왜 오빠가 섭섭해 내가 섭섭해 내가 내가 구정조끼 다 줬잖아 니한테 따라와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네들 블루 중간을 왜 자꾸 탱탱을 내놓냐고 원래 그 티어가 쳐먹는 거예요 그거는 상호야 너 지금 저 티어가 레드블루 쳐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너 아휴 저러니까 져 나는 군용조끼 몰래 먹었는데 애교욕이 다 고자질해서 다 뺏겼다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수피가 오더가 좋은 스타일은 아닌듯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상호리는 배가 접는 게 나을 듯 아 근데 이거 저 수피한테 넣으면 아니 저 수차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먹고 좀 붙으라고 수피한테 ㅅㅂ 너는 나 같은 서민들 거 텐까지 싹쓸하려고 시채서 다 쳐먹는다니까요 진짜 아니 수차는 따로 라데시오가 따로 하면 둘 다 따로 했을 때 좋았거든 전수판 저라데시오가 묶으니까 그냥 쌍몬새끼들이 내버려요 저 새끼랑 있으면 게임을 못하겠어 ㅅㅂ 저 새끼랑 오더를 좀 더 잘하지 박라닝은 바로 찐댐 부려 어디 잘못 갈려 그러면 바로 머리 다 뽑아버려 그래 아무데도 못 가 고생했다 다들 고생했어 수피야 미안해 수피 많이 화났어? 아니야 힘이 빠졌을 뿐이야 화났으면 덱고 안 왔어 내가 진짜 안 들으려고 안 들은 게 아니었는데 아니 진짜 그 파밍 때문에 안 들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피야 이게 내 심리 좀 들어보실래? 내가 진짜 집중해서 들어보겠다 지금까지 심신미약이어서 대충 들었고 내가 파밍을 좀 못하잖아 시체가 있으면 일단 정수찬은 살리기 도전에 시체를 다 파밍을 하잖아 같이 시체를 막닥 들어간 그 새끼가 다 가져가 나는 그래서 시체가 있으면 너 그게 너무 억울해서 약간 먹으러 가는 그게 좀 새끼인 것 같아 그런 심리가 사랑구실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수찬이 저 띠바리 자꾸 총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정신같이 안 내 템은 다 처먹고서 두터주지도 않고 오빠는 거의 정신 팔려서 파밍을 하면 내 말을 못 들었어? 그랬던 것 같아 아니 나라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난 사실 수찬이 보다 오빠한테 기대가 더 커서 오빠한테 말하더라고 그 새끼는 원래 말을 안 들어 걔는 원래 안 들어도 처먹는데 오빠는 평소에 말을 잘 듣는데 오늘따라 전수찬의 옆에 약간 물들여져가지고는 똑같이 말을 안 듣잖아 내가 거기서 너무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안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친구가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새끼랑 같이 오싱오싱하고 있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제가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잘못했으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인정해서 다행이네요 좀 말을 안 들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왜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왜 안 들었는지 바로 점차 때문입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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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전 알고 있어요 아 그 새끼 진짜 아... 아니 오빠 근데 요즘 뭔가 좀 한쪽 귀를 다 꽃게임하는 기분이야 아 진짜? 무슨 일이야? 원래 안 그랬거든? 아니 근데 내가 한 가지 집중하면 원래 다른 그 다른 소리 잘 못 들어 근데 왜 옛날에는 그 멀티를 못 한다는 걸 못 느꼈지? 그때는 내가 그 상황에 싸움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안 했나보지 상황이나 그때는 막 그냥 드립치려고 하고 너 목소리에 다 귀 기울이고 모든 걸 다 거기에 신경을 쏟았기 때문이 아닐까? 깨달았어 오빠는 오빠는 익숙함에 속한 수송함을 잃은 사람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네 옛날에는 내 한마디 한마디 기울여주면서 무슨 말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말은 다 그러셨네 아 내가 그럼 다시 한번 그렇게 다시 해볼게 익숙함이란 녀석한테 속은 것 같네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돼요? 나 이거 나 이게 너무 힘든데? 이게? 그렇게 뭔가? 병원을 가라고? ㅋㅋㅋㅋㅋ 병원 병원 어디서 온가면 돼요? 알겠어 내가 최대한 인식해서 들으려고 해볼게 야 뭘 미안 아이 오빠 이번에 4번 벌칙 뭐야? 지오 4연승 나 어떤 라인 해야되는데? 하고싶은데 가본다든가 캐리해줄게 나는 다 아무 라인은 어디 다 캐리가네 우리 곧 뛰어가자 너 뭐할건데? 원딜? 응 나 원딜하게 내가 서포트하라고? 서포트로 4연승하라고? 응 예라잇 왜? 나 원딜 잘해 일단 한판만 해보고 맛보고 한번 해보자 그때 가서? 응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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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